페크 hoping 하나...둘...셋... 안녕 애들아 내 이름은 잉녀맨 나는 잉여보육원에 다니고 있는 일곱자리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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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 보육원 친구들이야 안녕 안녕. 안녕. 너는 누구고 몇 살이야? 나도 인녀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여루루 7살이야. 안녕. 이 귀염농이를 맞고 있지. 근데 넌 뭐야? 안녕. 나는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일곱, 일곱 살 진흙대암. 너 손가락이 일곱 개니? 응, 손가락이 일곱 개니암. 그래, 안녕. 왜 웃어? 그리고 넌 누구야? 안녕. 안녕. 나는 씩씩한 어린이 단지야. 안녕. 반가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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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아홉 살 진희야야. 우리 아빤 미국 가셨어. 꼭 돌아오실 거라구. 그렇게 슬픈 얘기를. 우리 엄마는 나를 마트에 두고 가셨어. 내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저쪽으로 갔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거 있지. 그 뒤로 엄마 아빠를 볼 수 없었어. 나는 너무 씩씩해서 가출했어. 너 보육원으로 혼자 온 거야? 그럼 나는 씩씩해서 혼자 올 수 있어. 너는? 응. 나는 외계인이라. 엄마가 이 행성에 떨어뜨리고 갔어. 그래, 아이고. 너 그래서 손가락이 일곱 개구나. 그래, 난 외계인이라 그래. 아이고! 얼굴이 봐, 얼굴을 봐. 어휴, 너는? 나는 태어나자마자 여기 버려졌어.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부모님이 없지만 씩씩하게 이 보육원에서 자라나는 거야. 알겠지? 맞아! 맞아! 그래, 근데. 그래! 원래 지구인들은 저렇게 씩씩한가. 아휴. 아 그나저나. 나 이 보육원에서 씩씩하게 다니려고 했는데 짜증나서 못 다니겠어. 왜? 이 보육원 선생님께서 장난감 하나는 안 사주는 거 있지? 응? 맞아, 맞아. 안 사주셔. 그니까 말이야. 내가 오시면 우리 쪼르자. 인형 하나 사달라고 쪼르자는 거야. 우리 인형 하나도 없잖아. 봐봐, 봐봐. 좋아, 좋아. 응. 선생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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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본생분들 잘 지냈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휴. 어린이분들 뭐하고 있었어요? 아 저희 옛날 얘기하고 있었어요. 옛날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리안은 부모님이 미국 가셨대요. 그래도 곧 오신다는데. 진짜예요 원장님 선생님? 꼭 오실 거죠? 저희 아버지 미국과 센트라 피스코에서 갔다 왔다 들었어요. 아휴. 그래, 그래. 금방 돌아갈 거야. 금방 돌아갈 거야. 안 돌아갈 거야. 선생님 진짜예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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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갔어 갔어. 선생님 선생님. 저희 아버지 셰크 셰크 버거 좋아해요. 어휴. 셰크 셰크. 리아야. 아니 그만해 그만해. 내가 들었는데. 어? 니네 엄마 아빠. 미국에 안 계셔. 어휴? 에이 그럼? 텍사스인가? 텍사스도 좋아해. 아니야. 하늘을 봐. 어휴? 거기 계셔. 으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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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밑을 봐. 야. 야. 지옥에 가셨다는 거야? 지금 지옥에 가셨다는 거야? 야. 인마. 니가 어떻게 누가. 니가 사람이야? 어휴. 어휴. 잠깐만 얘들아. 머리가 두통이. 두통이. 차프다. 아 선생님. 선생님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보유건 어떻게 인형 하나가 없어요. 사주. 사달라구요. 사주세요. 사주세요. 맞아요. 사주세요. 아니 이 자식들은 니가 장난. 니네들이 장난감 사주자마자 다 망가뜨리고 없잖아. 쟤가. 아니. 인형 하나 사주세요. 보육원에 인형 하나가 없어요. 맞아요. 아 이 자식들 이번엔 인형 안 부술 거야 그러면? 네. 아 선생님. 인형 좀 사주세요. 아니. 너가 이 자식아. 너가 인형 다 부숴놨었잖아. 이 자식아. 아 죄송해요. 사주세요. 이 욕심많은 대머리야. 사줘. 이 자식들. 그럼 더이상 안 부술거야? 네. 부술게요. 알겠어. 이 할아버지 좋은 인형 사왔어요.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아 넵. 뭘 사오셨나? 이번에 산이. 74인형인데. 이게 1대1로 만들어진 인형이거든. 와. 와. 인형이 이렇게. 직접 움직이고 막 좋은 인형이야 이게. 오. 인형이 미국산이네. 인형이 미국산이야. 이빨 봐. 톡 튀어나온 게 그냥 미국산 토끼야. 아이. 아니. 원장님이 이거 우리가 가지고 돌게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너희들이 너무 망가뜨려가지고 이번엔 아주 큰 걸로 못 부수게 내가 사놨어요. 어? 변신. 변신로봇 가지고 싶었는데. 별로다. 얼굴도 진. 진짜 못생겼고. 그치 얘들아? 맞아. 진짜. 이거 환불해. 원장님이 이거 환불하세요. 이상하게 생겼고 무섭게 생겼다. 아니요.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이거. 지켜보고 있어. 관선이로 나오면 되니까. 일주일이면 팔게 그러면. 알겠지? 네. 전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래. 뭐야. 난 변신로봇 가지고 싶다고 했는데. 이상한 인형에서 사오고. 진짜 못생긴 인형만 갖고 오고. 아니. 화장실 가야겠다. breakout 뭐 화장실 넣었다 화장실을 가고있는데 왜가봐 요리야 ử 쉚 봐봐 이제 밤도 늦었겠다 올라가도 차야지 뭐야 인형이 인형이 깨져 있잖아 분명히 여기 인형이 있었던거 같은데 어 애들아? 애들아! 으잉? 애들아 어? 어? 늑대야! 어? 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 어이 왜그래? 늑대야 에이 인형이.. 인형이 우릴 공격했어! 뭐여? 그게 무슨 소리야 인형이 어떻게 공격을 해? 저 인형은 저주받은 인형이 분명해 왜? 도대체 왜 그러는데? 빨리 빨리 도망가! 너도 숨을 곳을 찾으란 말이야! 난 여기 있을거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인형이 공격을 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보육원에서? 애들아! 애들아 어디있어? 애들아! 으응? 정민아! 정민아! 아니요.. 어이웨!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우 Approx2 우리는.. 꼼짝없이 죽고 말거야! 빨리 도망가 너도! 어이.. 어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지 일단은.. 보육원을 나가야겠어.. 어이 이럴 수가.. 나갈 수 있는 출구가 막혀 있잖아 그 인형이 뭔가 이상하다고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나 이 보육원에 산지만 벌써 5년째야 부모님은 날 여기서 5살때 날 버렸지 근데 어 뭐야 오마야 내가 못생겼니 인형치고는 좀 이상하죠 인형이 진짜 말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인형같지 않다는 거야 솔직히 가지고 오기 싫게 생겼어요 냄새날 것 같고 아 진짜 기실린 단린 인형인가봐 어디서 꼬맥힛이야 내 정체같은 적구만 으흐흐흐흐흠 자 여러분들 오늘 목숨은 한개구요 21분 후에 탈출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오늘은 오늘 침착하게 여기를 살아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성 ном 살아남 여기에 키조 Rus 순 안 돼 척기가 쫓아온다 호우... 어... 거기서... 거기서... 너의 영혼은... 아? 어디 갔지? 어린아이의 냄새가 난다 어? 빨리 어린애들을 잡아먹어야 돼 여긴가? 이리로 와! 알았어! 이제.. 나는 순수한 남짓이야 슉슉슉슉슉슉슉2 슉슉슉슉슉슉슉 이준아 아니... 가만히 계세요 순수한 남짓이에요 너... 왜 안나왔네 이거 여기 아이템을 먹고 빨리 살아남아야겠구먼 남은 시간은 16분이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건 뭐야 잠깐만 오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데 오 완전 좋은데요 여기 숨어있자 오 뭐야 원자 선생님이 죽었는데 오늘 목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침착하게 해야겠어 온 painters 온 올라온ina 온 돌아온다 온 돌아온다 on 돌아온다 елей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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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를 열어서 아이템을... 오 엔더 준주 오케이 빨리 먹도록 합시다 머리카락 보일러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일단 여기 장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 숨어있다가... 어? 투명한 포션 오! 완전 미쳤다 투명한 포션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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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으 어이 그руд 꼼꼼 lag 어이 흐헤헣 너네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니 ? 으 Hack 괴로워 어 너는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정확히 알고있것 얘들아 Constitution 하고 계싰어? 어이 놀랬어 여기가 안전하긴 하지 우리 서로 안 때려줘 아 그러네 왜지 왜 안 때려주지 이? 아 그러네 팀 설정 이럴수가 아 됐다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흠 흐흐흐흐 흐흐흐흐 그냥 여기 숨어있다가 나갑시다 여기가 안전한거 같아요 하아.. 인간냄새.. 그것도.. 어린이냄새.. 하아.. 여긴가? 응? 여긴가 아닌가 보네? 어디있는거지? 여기가 분명한데.. 하아.. 응?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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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는거야? 후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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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잖아.. 뭐야? 손에 그 요술봉은? 아.. 나는 순수한 단지라서 요술봉같은걸 들고다니는건데 여긴 뭐니? 휘밀장소야.. 여기있으면 안전해.. 하아.. 여긴좋다.. 여기 앉아있으면 돼 얘들아.. 알아서.. 안전해.. 여미엔아.. 하아.. 안전해.. 안전하라고? 도망가 도망가라고.. 도망칠 준비하려고..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오지? 오 매워 매워 오 매워 매워 죽었어 죽었어 다 죽었다고 오 좋아 차례야 차례에 숨어있으면 되겠다 좋았어 완벽한 숨바꼭질 안이 뭐야 문이 열렸네 오 난 말고 딴 놈을 잡고 나 혼자 숨어있을라 엔더 GG때문에 살았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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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거 같애 그래? 나 아무것도 안보여 갔나? 갔는데 이리와 이리와 이쪽으로 와 여기 있다가 가자 여기 있다가 야 2분간 이제 누구누구나 맞춰? 저만 남았나요? 저만 남았나? 나만 남음? 나만 남은 건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아 아한다 아 안 돼 야 오마요거기 어디로 간거야? 오마 녀석 어디로 갔지? 발소리가 들린다 발소리가 들려 흙하는 소리 여기서 났어 오마요거기 좀 더 어렵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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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는 어디로 간거야? 포기 니 사점만 묻히면 얼굴이 완성된다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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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가야겠어 가야돼 이제 가야되는거야 이제 가야되는거야 나랑 같이가자 나랑 같이가자 숙명 같이가자 같이가자 너의 침묵적으로 보내줄게 같이가 안 prostate 슉슉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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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동의야? 이러지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어어 어어 이러지마세워 이러지 마세워 어어 어어 이이이이-이이이! 어 택시 택시 sam 이렇게 이기면은 죽어버렸다 끝 배드엔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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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